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에 임금 왕자로 보이는 글씨가 써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점점 정치권에서 이슈가 커지고 여권 진영에서 프레임을 걸어오자 윤 총장 캠프 측에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총장이 TV토론회에 임할 때 왼손바닥에 왕자로 보이는 글씨가 작게 써져있는 것이 논란이 되었고 또 이 글씨는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서 한 번만 써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써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무속이라든가 이런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여권 진영에서 이거를 가지고 많이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의 정총래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 왕자가 써져있으면 왕이 되는 것이냐 차라리 왕자 복근을 만들어라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라고 비판을 했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같은 경우에도 전복이 좋아하는 어부인 말씀대로 한 것이냐라고 비아냥거렸으며 조국은 윤 전 총장 손에 왕자가 써있는 것을 비판하는 여러가지 소식들을 공유를 했고 민주당의 송영길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의 손바닥에 왕자가 써있는 걸 보니 이러다가 최순실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야권 내에서 윤 전 총장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역시도 자신의 SNS에다가 무속인까지 개입을 하고 있느냐면서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의 대선 경선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은 다음 토론 때는 무슨 부적을 몸에 차고 나오겠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현재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화천대유 천화동의는 주역의 13번째에서 14번째 나오는 괴인데 널리 인지하고 재물을 모아서 천화를 거머쥔다라는 뜻이면서 가기 싫은 곳에 가거나 말빨이 안될 때 왼쪽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가면 극복이 된다라는 무속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일은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 역시도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 윤 후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손바닥에다 왕을 쓰고 나왔는지 밝히라라고 비판을 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TV토론회에서 그런 모습을 연이어 보인 것이냐 정권교체가 절실한 이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면서 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시킨 것이냐라고 거듭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윤 후보님의 경험 부족과 토론 실력을 보면서 과연 이대로 우리 당 후보가 천국과 지옥을 운운하면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 같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면서 윤 총장의 왕자 논란에 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여당 진영에서는 저격하는 건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또 내부 총질로 가는 게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선 과정이니까 후보들끼리 저격을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번에도 윤 총장을 저격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한 야권 진영의 후보가 거의 뭐 조국을 수호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같은 진영의 경선 과정에서 서로 저격은 하더라도 적어도 여권 진영의 이로운 행동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최순실이라든가 과거 박근혜 정권 탄핵 시절에 야권 진영의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있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지금 조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굳이 한 숟갈 더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역시나 지금 가장 신난 것은 바로 이재명 도지사인데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 부울경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말씀드리기조차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인터넷을 보면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 총장이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취지의 댓글을 소개하면서 비웃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당층이라는 것은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이 아니라 뭔가 그 주술적인 것에 빠져있는 구수라는 그런 무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여야 가릴 거 없이 윤 전 총장의 왕자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격이 쏟아지니까 윤 총장 캠프 측에서는 대응에 나섰는데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 할머니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할 때 힘을 받으라고 손바닥에 적어주신 것이 불가하다라고 해명을 했으며 지지자들의 성원 메시지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차 토론회 가는 길에 지우려고 했는데 잘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토론회에 참석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서 손을 많이 쓰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지우지도 않았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캠프 측에서는 임금 왕자가 역술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점에 대해서 매직으로 손바닥에 글씨를 남기는 것이 어떠한 역술적인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모르겠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런 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역술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방징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토론회에서도 지지자들이 손바닥에다가 응원 메시지를 남겨줄 경우에는 굳이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아무튼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왕자 메시지 관련해가지고 지지자들이 응원의 의미로 써준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윤 총장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냐 여권 진영에서 이런 걸로 태클하면 아예 대응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총장 캠프 측에서 이번에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까놓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꿀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괜히 이거 가지고 답변을 피한다든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은 태도로 보인다면 그 틈을 누리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더 세게 프레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 총장 캠프 측에서는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도 이와 비슷한 박 전 대통령이 주술 같은 거에 홀려있다느니 뭐 이런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거는 답변이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이 프레임을 못 씌우게 받아쳐야 될 것이며 오히려 반대로 여권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온갖 이상한 루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까지 몰아붙이더니 그 나쁜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려가지고 또다시 야권 진영의 대권 주자에게 지저분한 프레임을 걸고 있다라고 반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은 박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루머를 다 퍼뜨리고 다녔고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가 나올 거다 뭐 이딴 얘기까지 다 퍼뜨리고 다녔는데 당시에 상황이 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이런 가십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스면들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얘기여가지고 대응할 필요조차 없다 답변을 할 필요조차 없다 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여권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 가지고 온갖 스피커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귀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윤 총장 측이라든가 야권 진영에서는 이런 이슈를 더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사건도 그렇잖아요.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본류가 이재명이고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진짜로 밝혀줘야 되는 거는 이재명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혀야 되는데 곽상도 아들 문제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편하게 50억 퇴직금 6년 근무 이런 것만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가지고 뿌려버리니까 지금 시선이 완전히 돌아가버린 상태입니다. 남편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가십성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권 과도를 달리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자꾸만 이제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번 사건을 가지고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진영에서까지 내부 저격하는 모습은 솔직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